누가 오빠 할 거야. 너가 오빠야. 그러니까 너가 부러지지. 저런 거. 나한테 과제가 돼. 오버지의 테이커가 될 거야. 한 번만. 닥쳐. 여기 오빠 어때요. 파연네. 하나짱이랑 나무들 보입니다. 그래서 하늘보다 초대한다. 친절하게 얘기해야 된다. 알았지. 어 초대를 받으셨어. 누구세요. 저 못해요. 사람은 다 못해요. 왜 이렇게 어렵지 않나요. 더운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친구세요. 물론 제가 남자고요. 아 남매세요. 내가 오빠 할 거야. 너가 오빠야. 내가 여덟 살인데 오빠야. 이 형 잡았어요. 아니 근데 내가 나이가 많. 아 그런 거 내가 형이라고 했어. 아니 네가 그냥 오빠한테 배. 아니 저기 좀 라인하르트 제대로 좀 해봐. 아니 왜 써라고. 왜 써라고. 아 내가 부러지지. 근데 오빠한테 나한테 배우지 안 됩니다. 저런 거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. 울림이는. 아 지금 저런 거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. 뭐라고 해? 아니 다른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막 응? 오빠한테 부러지게 되는 거야? 어쩌라고. 누가 저거 못하나요? 아. 제일 못했지. 그런데 그랬다. 마주처럼 갔어. 오빠 나 졌다고 말해. 어떻게 말해봐. 너는 버스 타도 못 가잖아. 아. 아. 보셨을 때 인해 어땠어요. 비스커 스킬. 아니. 아니. 내년에 고3 되는데 얼굴은 폭삭 늙어가지고 들고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. 만약에 우리나라에 총기 반입이 된다면 오빠 번호 싸버리겠어. 신경 쓰지 마세요. 저희 오빠가 못하면서 입만 살아갖고 개 터는 사람이다. 난 입이라도 다 했지. 힐러나 해. 너가 힐러도 해야지. 빨리 힐러나 하세요. 내가 텐터 했을 때. 힐러한다고. 나 엄마 전화해서 오빠 일 거야. 뭐라고 이러게. 영통받으러 토토 한다고. 나도 뭐. 나도 너 얘기하면 돼. 같이 일할 거 같아. 뭐 할 건데. 노성운 한다고 그래갖고 피지방에서 삥땅쳤다고. 그거 엄마도 알고 있거든. 포기하신 거 같더라. 엄마 아파서 다 알고 있거든. 하키 치킨 너무 재밌네요. 따라 보세요. 답이 없습니다. 저보다 한참 문화같이 생겨가지고.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죠. 답이 없다니까. 호두로 만든 콩님은 여자분이세요. 혹시 저희 오빠 어때요. 성격은 거지 같고. 알렌데도 많이 나고. 잘 씻지도 않지만. 자기 여자한테는 잘할 거예요.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요. 사였네. 왜 이렇게 신났어.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어떻게 시키길래. 경수만 시켜서 문제야. 구경수도 안 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. 탁지다고 탁지다고. 이 친구 꿈이 프로게이머래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. 오빠로서 억장이 무너지거든요. 난 꼭 커서 오버지의 페이커가 될 거야. 페이커가 아니라 머리가 커야지. 네. 시집생대표. 오. 이것도 가족이라고. 티만 안 섞였어도. 길에서 만났으면 아마 경찰서에서 처음 봤을 겁니다. 이 사람은. 나한테 맞았어? 합의금 받아야죠. 아 오빠 뭐하냐고. 태궈래? 아니. 의르장머리 없는 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. 오빠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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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시나요? 오. 내 두려워. 아. 아. 뭘 하든. 색색 영색 재미보단 잘할 거예요. 칠하고 칠하고. 진짜 오빠. 오빠 그거 아니냐고. 여기다가 그렇게 다져. 지금 하자. 너 되게 좋은데. 오빠 있잖아. 나 이번에 엘사 있잖아. 엘사 나오는데 같이 보러 가지면 안 돼? 오빠로서. 미안한데 그런 얼굴 갖고 나한테 오빠라고 하지 않아주면 안 될까? 형이랑 그럴 수 없잖아. 내가 이모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데. 우와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그 친구는 같이 있으면 피를 주는 친구예요. 언니 있잖아요. 저한테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해봐요. 그러면 빨대가 들어갈 거예요. 아니 루시이가 어떻게 빨대를 해줘. 저런 거 배우시면 안 돼요. 아 루시오네. 그쪽으로 오빠는 그 여자친구가 없는 거라니까. 아 왜 나. 아 잘하셨어요. 저 제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. 그 친구예요. 언니야. 언니야. 저 이제 급식이라서 가야 돼요.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. 가자 오빠. 안녕히 계세요. 돈 더 없어? 어 없어. 한 원만. 딱 줘. 옆에서 드시고 있는 모습. 아 이 펜을 비실래? 옆모습 보고 그려주고 있었어. 그쵸? 잘 그린다니까. 맛있다. 여기 17일 날에 그 날에 문 닫는 거 알지? 신선하지 마. 그만 먹어. 네. 정말 해시 브라운. 손박혀. 이거 3일 여기서?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잡아. 이거 나 카드 왜 안 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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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